지적장애인들이 자신의 꿈을 작품으로 펼치는 전시회가 강원도 횡성에 마련됐습니다. 횡성군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제3회 작품 전시회 및 나눔 행사가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횡성군청과 횡성군 장애인회관에서 열렸습니다. 이번 전시회에서는 1년간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를 이용한 이용자들이 만든 작품 전시와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. 방문객이 장애인에게 전하는 희망 메시지와 경품 룰렛 등 다양한 참여 행사로 꾸며졌습니다. 영상편집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